윌리엄과 샘은 방송국을 방문하여 생드라마 세트를 방문한다 샘의 배우자는 일행과의 교제를 좋아합니다. 들은 여배우 윌리엄의 눈을 떼어놓을 수 없다고 세상에 너무 귀여워 윌리엄이 역 주변을 헤매고 있을 때 티나 가그의 앞에 나타납니다. 그녀는 윌리엄이 여기 있다고 들었을 때 나는 슬리퍼로나의 대기실에서 윌리엄은 하이나와 손을 흔들고 그녀에게 하이파이브를 준다. 김기아는 그에게 김기아를 뺨을 대고 김연아는 키스를 기다리는 것이다. 그러나 윌리엄은 김연아에게 안녕히 가세요 말하면서 손을 하고 흔들어 손을 윌리엄은 그런 슈퍼스타야 슈퍼맨의 귀환. 슈타임 일요일 18시 정각 제1행 문명대 50 8시 50분 목 2시 40분 리터 금 12시 정각 서울